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는 분이 나오셨네요. 보이시죠? 이재명 지사 나오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출마도 안 하셨는데 존재감을 팍팍 드러내셨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고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안티 팬들도 꽤 많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시고 최근에 정치, 경제, 사회, 총선 이슈까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 언론 이야기도 살짝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양한 이슈의 껍질을 오도독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뭐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아니 대구시장님은 한번 격론을 벌이신 다음에 한 열흘 알아 누우셨다가 최근에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만 하루 일과가 지사님이나 시장님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챙겨낼 일이 많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시간이 한 7시 반 정도 일어나는데 지금 요새는 공간에 혼자 나와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가족과 함께? 요즘 못 잊고 출퇴근 시간도 좀 많이 부담이 돼서 지금 수원 공간에 혼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되게 한시를 넘기게 되죠. 새벽 한시요? 네. 7시 반에 출근하셔서? 네. 공간에서 사실은 일을 하니까요. 아이고 대단하네요. 가끔씩은 최근에서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럴 때가 있어서 좀 두렵기는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단성 있는 조치를 하셨고 배달앱에 관련해서도 연일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승자는 이재명이다. 대권 후보급으로 다시 급부상했다. 이거 별 말씀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권 얘기는 사실 의미 없는 얘기 같고요. 바람처럼 왔다 가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의미가 없고 다만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원칙적 대응이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시원한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종교단체들하고 관계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은 정말 두렵거든요. 그렇죠. 정치에서는 우군 10명보다 적군 한 명이 무섭습니다. 아까 펜도 많고 안티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펜 100명보다 안티 10명이 더 무섭죠.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수십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강력한 조직들이 사실 종교 집단들이죠. 예를 들어 30만 이러면 잘못 건드리면 30만 명이 반대로 돌아서서 심하게 적대 행위를 하면 정치를 하기 어렵죠. 다른 종교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고려하지 않고 국민 믿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호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외국의 지도자들도 교회 성당 비슷한 조치를 다 취했고 거기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초반에 나와서 저도 약간 걱정을 했는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더만요. 민심이 변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정치적 민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본다면 사실은 어떤 정치인보다도 민도가 높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통은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건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체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판단하거나 대신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거기다 자기 이해관계,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끼어들다 보면 아무래도 판단이나 결정에서 아무래도 그 자체보다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대개의 정치인들은 착각하죠. 자신이 지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모든 판단에서 대중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의 판단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성도들이 본인들의 설교대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30만 성도를 가지고 있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정치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존재고요. 우리나라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봤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정교 분리에도 어긋나고 정교를 자유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요. 사실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결합이라고 할까요?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종교의 정치 지배, 정치의 종교 지배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의 조직 또는 종교 조직을 활용해서 정치인한테 압력을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종교 우위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은 막상 맞닥뜨리는 눈앞에 띄는 종교 조직은 무섭죠. 그래서 대개는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후퇴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묵인하고 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을 믿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호평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 다니십니까? 저는 사실 교회에 다녀요. 교회 다니시네요. 저도 다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집사를 사칭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는 집사는 아닙니다. 집사는 아닌데? 통상 그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뭐 어디 이런데 어디 누군가가 쓸 때는 이재명 집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집사 아닙니다. 맨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둬더니 사칭한 거 아니냐. 집사 있으면 되지 뭐 집사까지. 이것도 일종의 특권의식 같은 거 아닐까.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게 특별한 지위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럼 뭐 사칭을 하겠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특권의식이죠. 이상한 것 같아요. 집사 안수집사 되려고 저도 사실은 교회에 다녀서 제가 한두 자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수집사 되려고 돈 쓰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종교는 종교고 정치. 특히 저는 이제 정치인이고 우리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제 가까운 사람 또 제가 소속한 집단 제가 소속한 종교 이런 데 편향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내세우는 일도 없는데 최근에 교회에 강경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가짜 견이다 이런 비언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웃고는 게. 알고 보니 집사도 아니었어. 이 배민 배달앱 민족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배달앱을 운영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맞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공이 운영하는 배달앱이 아니고 공공이 지원하는 앱이 맞겠죠. 공공이 지원하는 앱.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일단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다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중개 수수료를 올리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불만은 있는데 문제는 선택의 예지가 있으면. 그럼 여기 안 하고 딴 데 할래.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99.9% 독점이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두 세계 업체가 다. 0. 몇 퍼센트가 남는데요. 세 개 업체가 99.9%입니다. 이걸 하나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거나 말거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수수료를 5.81률 하면 다른 쪽도 다 5.8. 다른 쪽은 더 높은 상태니까. 정유회사들이 독과점하면서 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고는 휴발이 된 건가요? 그건 그나마 착한 거죠. 그거는 별도의 법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살짝살짝 담아바라는 수준인데. 이건 하나로 합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한 개로. 심각하네. 과점이 아니고 독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요기호 뭐 이런 것들이 다. 배달을 통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 거기가 다 운영하겠다. 이걸 지금 공정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요? 제가 예를 든다면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경제 질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정경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경쟁을 해치는 게 나오면 사실은 그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그거를 조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반독점법이라고 해서요. 아시겠지만 독점 때문에 사실은 공항을 맞았다고 보통 보잖아요. 여러 요인이지만 제일 큰 요인은 기업 결합하고 독점하고 이게 제일 문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후에 반독점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거대회사들을 분할하잖아요. 이거 혼자 하면 안 돼. 세계로 쪼개. 이렇게 하는 실제 사례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쪼갈려다가 말았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쪼갠다는 게 반자본주의적인 것이거나 반시장적인 것이 아니고 친시장적 조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쟁을 촉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99.9% 독점을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산 넘어가는 오솔길도 있고 작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누구한테 터널을 하나 뚫었어요. 처음에는 좀 싸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길어 다녔어요. 도로를 다 사서 폐쇄했어요. 이 터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통행료전에는 만원 했는데 앞으로는 가진 것 중에 10% 내고 지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짐 지고 나면 10% 떼어주고 하고. 그런데 안 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강제당하잖아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수요 공급에 의한 적정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해집니다. 독점의 횡포. 시장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 난무하게 되죠. 이걸 없애야 됩니다. 명분은 굉장히 좋은데 공공앱의 지속성. 그러니까 공공앱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공공앱이 어떤 벤처기업이 또 태어나서 배달의 민족만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 세금이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수수료는 또 상대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낮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소비자는 또 만족해야 되는 이런 공공앱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배달의 민족 문제 말고 앞으로 소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소위 첨단산업이라고 불러지는 플랫폼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한계 생산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에 다다르잖아요. 그 이상이 되면 규모를 키우도 효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은 한계 생산비가 제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이용자가 늘어도 비용은 안 늘어나요. 맞습니다. 그냥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곧 전액 이익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부의 집중이 지나치게 이루어지죠. 이게 만약에 기술 혁신이나 정말 독자적 노력에 따른 것이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대개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기술, 우리 모두의 공유 자산이죠. 예를 들면 문화, 우리가 생모로 만든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독점화해서 과도한 이윤을 취하는 것을 그냥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공공앱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그냥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죠. 이미 자기들 자체 경쟁을 통해서 하나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기업 결합을 제한하는 겁니다. 담합과 독점을 제한하는 거죠. 공정거래민원을 통해서 기업이 너무 지나치게 독점하면 분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세계 배달회사? 쪼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가격을 제한해 줘야죠. 12일 거치든지 적정 가격을 못 넘게. 카드 수수료 제한하잖아요. 카드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 개 회사가 돈 한 200조 들여서 다 사 모은 다음에 그냥 15%씩 내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육지책, 국려지책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가능성이 있냐면 지역화폐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이미 연간 거의 1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요. 지역화폐는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만 사용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 매출액의 6%에서 10%를 재정에서 지원해 주죠. 주황정부도 지원하고 도도 지원하고 시군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역화폐로 바꿔서 대형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 영세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써요. 그러면 이미 자영업자들 네트워크가 쫙 형성이 되잖아요. 거기에만 쓰는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연결 라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만 변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의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주문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8%, 10% 그냥 줄이지만 이 가게를 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텐티브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가입자,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료 이런 걸 안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다 한 가지 좀 더 한다면 우리가 기업 지원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도 있고 예를 들면 전통시장 지원도 있는데 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연간 수조원에 이릅니다. 이미? 그렇죠. 예를 들면 온갖 지원을 다 하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인력 지원까지.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자체의 결제 시스템에 지원해주면 되죠. 지원을 해주면서 일종의 협동조합형으로 가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을 가맹점으로 결합하고 소비자들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화폐를 쓰고 여기에 연결되는 배달 라이더들, 라이더들도 유니온 형태로 조직해서 여기서 생기는 일정의 이익을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 보험료라든지 나중에 퇴직할 때 일정의 적립금으로 지원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민간과 단순 경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기존의 우리 공적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대신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경영은 민간의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죠. 맡기고? 공무원이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원래 보수적 판단을 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경문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그래서 공무원들은 보수적이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최후 부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한테 시장 경제에 경영을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일종의 견제 정도를 하고 민간 영역의 제3 섹터를 만들면 되죠. 경제신문들에서 특히 지난 1년 동안 거의 회의론, 비판론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로페이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그렇고 그게 되겠어? 안 되잖아? 0. 몇 프로밖에 안 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비교를 하면요. 제로페이는 쉽지 않은 측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용자한테 혜택이 없어요. 양심과 도덕에만 호소합니다. 소비자한테 혜택이 없다?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술을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이걸로 써주세요. 착한 소비잖아요. 착한 소비예요. 약간의 동의는 되지만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전국에 퍼지잖아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거.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쓰면 6%를 지원해 주니까요. 소비자한테? 네. 소비자한테 6%를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충전을 하면 6만 원을 시군과 도에서 주는 거예요. 대신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못 쓰죠. 예를 들면 그 시군을 넘어가 딴 동네에서는 또 못 써요. 약간의 불편함을 주면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을 살리는 겁니다. 그 대가로 재정에서 또 지원을 해 주죠. 이게 성남시랄지 지금 성남시장 거치시고 경기도지사 하시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특히 판교 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사실은 천만이 넘는 인구고 대기업 본사들도 꽤 있고. 그래서 재정이 어느 정도 뒤판침되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 하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산 있습니다. 군산. 군산이 지금 배달의 명수 이렇게 해서 하루에도 8천 명씩 회원이 는대요. 저도 광고를 좀 해 주고 있는 편인데 거기가 가능한 이유가 다 한 가지입니다. 지역화폐가 경기도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군산은 가난한데. 그렇지. 가난한데. 가난한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게 오히려 군산 경제를 살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군산 시민들은 거의 다 그걸 쓴다고 보면 됩니다. 소비를. 군산 역내에서만 쓰고 대기업 이런 데보다는 다 중소 자영업자들한테 쓰고 순환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군산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죠. 제가 알기로는 지역화폐 발행금액이 몇천억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강제로 순환을 시키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경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배달의 명수라고 하는 앱이 가능해진 이유가 이미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거기는 아마 인쇄된 종이로 지역화폐를 쓰나 봐요. 카드 형태는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주문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고 편한 데잖아요. 전 시민들 예를 들면 한 10만 명이 쓴다 이러면 다른 어디보다도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첫 출발이 어렵죠. 그러네요. 그 점을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공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다가 나중에 그래프가 이렇게 치솟을 수 있다. 그렇죠. 성장할 수 있다. 그때 되면 시장에 맡기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것까지 기대하지는 않고요. 탈출구를 일단 만들자. 탈출구를. 오직 하면 만드는 데는 몇 달은 걸릴 테니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전화로 좀 주문하시고. 그런데 전화로 주문을 하라고 그러면 양심에 또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없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화로 주문 받으면 수수료 주는 거에 절반이라도 고객한테 드려라. 그렇죠. 예를 들면 매출에 지금 한 19% 정도를 주는데 2만 원 주문하면 2천 원대인 거예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닭다리라도 하나씩 더. 9천 원이라도 하나 뭐든지 이렇게 주라. 그래야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가능하면 전화 쓰세요. 전화 쓰는 데는 앱 이용자보다는 인센티브 혜택을 주세요. 제가 거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갈 수는 없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그게 사실은 공공 앱이에요.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그렇고 배달앱도 그렇고 상당히 공공적인 부분들이 커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저항이 심했던 건데 어느 틈에 그냥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줄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거의 앞장서서 했는데 이게 기본소득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최 기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 위기의 가장 근본은 사실 세계화예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장벽이 사라졌잖아요. 국제적 장벽도 사라졌지만 영역의 장벽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서울, 그도 여의도 중심이죠. 전부 몰려요. 그래서 이걸 차단해 줘야 됩니다. 지역 내 순환이 가능하도록 칸을 쳐줘야 된다. 집중을 완화한다. 지역을 살린다. 이게 바로 지역화폐 개념인데요. 이게 사실 기본소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원래 제가 취임하기 전에 지역화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걸 살려야 되겠다고 했어요.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전 주민한테 주면서 그걸 전부 지역화폐로 직업을 했어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가입점도 거의 없고 쓸라니까 은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편한데 제가 이걸 천몇백억씩을 백몇십억씩, 한 2,300억을 푸니까 가맹점이 생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써보니까 편해요. 가맹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6%를 줘요. 이게 상승효과를 빚어서 성남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전 도민한테 주면서 전부 지역화폐로 주죠. 지역화폐로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점들은 그걸 안 받으면 손해예요. 그걸 내밀었는데 안 받으면 매출이 안 느는 거잖아요. 이거 뭐지? 이래서 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세금으로 특정계층한테 혜택을 줄 때는 다 지역화폐로 준다. 왜냐하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경제의 순환이 가능하게 하자라는 거죠. 이 말씀 하나만 드리면 이것도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투자할 돈을 모으면 투자할 곳이 무한히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한테 나눠주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모아서 한쪽에 집중을 해 줘야 됩니다. 성장의 시대. 성장의 시대. 고성장 시대. 투자할 돈보다 투자할 곳이 많던 시대.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소비수요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는 공급이 약했는데 공급 역량을 강화하면 여기서 수요 역량이 같이 생겨나서 소위 낙수요가죠. 이게 선순환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요 측면이 약해졌습니다. 1%와 4회의 50%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쌓여요. 이 수요 측면에 공유가 안 되니까 생산을 해도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생산 역량이 많고 올라갔어요. 더군다나 기술 혁명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자들의 노동소득 분배율도 떨어지니까 결국 이 몫이 적어져서 소비 역량도 적어지고 결국 이게 경제순환을 느리게 만드는 결국 침체가 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수요 측면의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키우냐. 누진조세를 강화하고요. 거기서 생겨나는 소득으로 소비 역량을 키워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면 자영업자, 생산자들의 생산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게 선순환이 조금 가능해진다. 이런 차이를 조금씩 보완해 주는 거죠. 미국 민주당 정책이나 지금 한국의 민주당 정책이랑 비슷하다고 보여지네요.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로는 4조 달러 지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4조 달러면 국민 총생산이 10%가 훨씬 넘을 텐데 우리 겨우 20조. 1% 미국 GDP가 한 21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10%가 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천조쯤 되는데 2천조 원쯤 되는데 지금 20조 했잖아요.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11조 하고 지금 한 9조쯤 더 하려고. 이거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통 얘기를 좀 되돌아가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은 딱 그거죠.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못하는 더 고도의 노동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들고 통제하고 이런 일들. 또는 문화예술 영역의 일들. 그렇죠. 창의적 영역. 그렇죠. 이거 하는 게 있고 로봇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람 쓰는 게 더 싼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쓰는 것보다도 사람을 쓰는 게 더 싼 경우만 노동을 하는 일이 있겠죠. 비극적입니다. 비극적이죠. 그래서 고급노동, 로봇, 인공지능노동, 아미노동 이렇게 확 갈라질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엄청난 실업 압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까 말했던 집중이 문제인데. 축장. 집중을 해서 잘 돌면 좋은데 자꾸 뒤로 빠져요. 창고에 쌓이잖아요. 사내 유보금의 이름으로. 어떤 형태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딱 퇴장을 하는 거예요. 흐름에서 제외돼요. 이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다. 특히 플랫폼 산업은 더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다고 고용도 또 많이 하지도 않아요? 기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게 저커버그라든지 이런 소위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CEO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기본소득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지금 상태로 계속하면 다 빨아서 세상이 고갈되고 그러면 산업 자체,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하다못해 딱 두 판에 인공지능 이용해서 고스톱체가 다 따버리면 판이 깨져버리잖아요.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죠. 바로 그거죠. 과거에 우리가 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정말로 착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산업혁명 후에 이 자유주의 자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노동자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복지 시스템이잖아요. 적당히 빨아먹어야지. 다 사라져버리니까 예를 들어 13살 이하는 일시키지 말자. 밤 10시 이후에는 여자들 일시키지 말자. 그러다 노동자 재생산하려고 만든 협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지금 현재로 그러면 소비 여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다못해 노동이 정말 이렇게 양극단화, 내가 이 사람들의 희망도 없이 난 로봇보다 못해 라고 하는 상황이면 예, 낫겠어요? 안 나버리죠. 결국은 인류의 생존의 문제를 바짝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다운 삶을 이 초과 생산력을 가지고 최소한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5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골라서 주잖아요. 골라서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면 돈을 벌면 탈락해요. 절대 일하면 안 돼요. 골라서 주고 노동 의혹을 상실시키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모두에게 50만 원을 준 다음에 안 줘도 될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됩니다. 그러면 낙인 효과도 없죠. 그렇죠. 편하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더 이기니까 노동을 기피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미술, 음악 같은 문화활동 같은 문화예술활동은 수익은 적지만 만족도는 높은 직업이잖아요. 그런 직업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업 압력을 줄이죠. 지금 당장 사실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붙였지만 기본소득은 아니죠. 기본소득 비슷한 이례적인 국민지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70%를 곤란할 게 아니고요. 다 준 다음에 적정선으로 봐서 내년에 세금 정산할 때 세액공제 같은 데서 적당히 조정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지금 고르니까 얼마나 말만아요. 시끄럽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나는 왜 잘렸냐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 주고 올해 고수입을 올린 사람한테 내년에 환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돈 번 거 기준으로 누구를 자르니까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원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상이 1%나 10%에서 어느 정도 걷어서 이 재원을 마련하자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양극화가 심한 나라들에서 우파 쪽에서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밑에 50%는 거의 이제까지 세금을 안 냈잖아. 미국도 한국도 그건 통계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만 원씩이라도 걷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쪽에서 만 원씩이라도 걷으면 우리도 좀 낼 용의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이른바 합리적 보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건 보수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보가 그걸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위나 중위 계층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단 한 1만 원이라도 더 내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이게 난리가 날 일인데. 그거는 정부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매우 합리적인 존재들인데요. 내가 만 원을 냈는데 이 만 원을 내면 2만 원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안 낼 리가 없죠. 지금 북유럽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세금을 내면 정말로 필요한 데만 쓰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요. 그것이 믿음이 있어요. 세금 증세에도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주 극소수의 엄청난 부자들만 반대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내면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되돌려주는 일도 없고 자기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었다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맨날 들은 게 4대강에 퍼부었지. 자원내역에 방위비리안으로 날렸지. 부정부패하라고 해먹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번에 질보론 좀 열심히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걸 세금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자.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올린 부동산 보유세, 국토보유세라고 하자.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100%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특별해결을 만들어서 전액 국민한테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자. 똑같이? 똑같이. 그게 기본소득이죠. 어려운 게 없잖아요. 토지의 불로소득을 모든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토지 불로소득을 이용한 기본소득이죠. 이걸 예를 들면 한 15조 원만 증액을 해도 선진국 수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보유세 규모가. 이거를 전부 국민들한테 주면 30만 원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이고 세금을 내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인데 그중에 90%는 자기가 낸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은 5% 정도인데 재벌. 그렇습니다. 부동산 재벌 이런 사람들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고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절반 이상은 법인들이고 그렇죠. 대기업들 재벌들 투자하고 있고요. 집 천체가 지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맛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저항은 사라지고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소위 국민들이 수입해서 내는 부담률이 17, 8%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들은 보통 이게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27, 8% 그런데 그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결국은 OECD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국민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절반을 조금 넘어요. 11% 정도. 어차피 늘려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기회 요인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그 복지 지출을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다 지출하고 있어요. 이걸 기본소득으로 바꾸려면 추가로 할 수는 없고 다 조정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 선진국의 사회복지 지출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지출을 기본소득 형태로 바꾸어 가면 됩니다. 그럼 조세 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는 것도 말입니까. 그다음에 그게 행정비용도 줄이고요. 이제 노동시간도 줄여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산업이 제대로 순환하게 하는 결과가 되겠죠. 공정성의 회복 그러니까 경쟁의 공정성, 기회의 공정성, 배분의 공정성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이거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저는 기본소득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확장판 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기존 위기의 확장판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위기도 기존의 수요 공급의 우연한 불일치 일시적 불일치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체계적 문제거든요. 여기는 기존의 위기와는 질이 다른 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기존 대응책의 확장판이 아니라 질이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대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기업이나 아주 소수에 의한 과도한 이윤 중에 일부를 떼서 모두가 나눠서 수요와 공급이 순환될 수 있게 만든다. 방법은 기본소득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쉽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 떼서 나눠주면 모두가 제왕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주고 안 줘도 될 사람한테 세금을 조금만 더 얻으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총선 때 지역구는 뽑으실 분이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이 비립위성정당 두 정당이 있는데 어디를 응원하세요? 저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그 문제가 아니고 저는 공직자여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을 하거나 예를 들면 야당 인사를 공격을 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정의 관계가 있다든지 제 개인의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공격하면 잘못하면 총선 전망도 못해 주십니까? 그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해석을 줄 수가 있죠. 그것도 희망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번에 총선 전망이랄지 표심이랄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랑설레하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보면 쭉 전개가 됐는데 국민들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신 것 같고 다 말씀을 못하신다면 총선과 관련해서 언론개혁이랄지 검찰개혁의 화두는 쭉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들이니까 변호사 생활을 하셨고 또 시장을 하셨고 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언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촉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부르르 떨리죠. 특히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 언론은. 저는 지역 언론의 병폐나 피해는 사실 전국 언론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죠. 이른바 중앙 언론, 서울 언론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것 역시 과거와 달라서요. 요새 누가 신문 지면을 보거나 제시간에 뉴스를 봅니까? 다 sns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걸 골라보죠. 도청에 기자실 있습니까? 있죠.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자주 가요. 아 그러세요? 가서 차도 마시고 자주 가는데요. 그래요? 지방. 지금 말씀하신 게 도단이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시군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거고요. 그쪽이 예를 들면 그쪽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예를 들면 과거의 적폐적 행태? 그렇습니다. 이런 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성남시장 취임할 때만 해도 사실은 성남시의 세상에 기자가 말이에요. 출입기자가 막 120, 30명씩 됐어요. 성남시에만? 성남시에만.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한 번 했는데요. 먹을 게 많았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ABC 기준으로 만부 이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렇게 제가 그 조치를 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남고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몇 달 동안 죽도록 깨졌죠. 그렇겠죠. 어쨌든 누가 보는지 모르지만 신문에 3개면의 저의 비리를 카드라 이렇게 해서 쫙 깔고. 그러길래 제가 또 한 번 더 했어요. 스크랩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보니까. 공보실에서 그거 뭐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크랩을. 그래서 제가 그 스크랩을 금지해버렸어요. 나한테 주는 것도 하지 마라. 싹 금지를 하니까 보는 사람이 기사가 쓴 기자하고 당사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조용해지더군요. 기자들이 또 그걸 이용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보실장이 그걸 높은 분들한테 주면 높은 분들이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론인 줄 알아. 맞습니다. 여론인 줄 알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좀 알아봐봐. 이렇게 되면 내 기사 때문에 누가 움직였어. 내 기사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런데 그게 선의의 비판 견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정신값을 뜬다든지 악용을 하니까 문제였던 건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지금은 그런 기자들이 활동할 영역은 많이 줄어버렸고 오히려 인터넷 온라인을 활용한 전국판 언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6천 개 정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피해가 더 크죠. 제가 최근에는 조금 행복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는 사실로 정말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언론이 저를 죽이려고.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 심정 모를 거예요. 참 SBS하고의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취화했고요. 그러셨군요. 선거 때는 KBS한테도 많이 당했죠. 그랬습니까? 정말로 그때 선거 직후 이럴 때는 제가 도정평가 지지율이 29%로 꼴등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죽이려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오늘 보니까 3등 했던데 정말 그때 온 모든 언론이 저를 이렇게 할 때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을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럴 때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행복한 거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속잔말로 비방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살짝 왜곡하거나 의견을 좀 세기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수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두 해 전처럼 없는 걸로. 지사님은 일단 벗어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미디어로기적인 프레임도 있고 여러 가지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잘 쉽지 않으니까 계속 되는 것 같고요. 자율정화라고 하는 게 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의 양은 동일하고 형식과 실질이 동일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인 척하면서 한쪽 편을 들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정치 집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에 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미국처럼 나는 공화당 지지해 라고 선언하고 화끈하게 공화당 입장을 써라. 대신에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지하자. 그러나 팩트는 확실하게. 팩트가 있으면요. 의견을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비평의 자유이니까요. 그래서 비평과 팩트 보도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팩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드리고 의도적 허위 팩트에 대한 보도, 허위의 보도는 책임을 묻고 정치적 입장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하자. 억지로 중립이어야 된다 언론은 그 규정이 있어봐야 중립합니까? 안 하잖아요. 차라리 편들 수 있다. 편들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면 받아들이니 이제 아 맞아. S일보는 저쪽 편이지. 이쪽 편이지. 그걸 감안하고 볼 거 아니에요. 이미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신분사에 관해서는. 신분을 숨기고 있으니까 문제는. 어쨌든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야 나머지는 양심의 영역인데 결국 문화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과거에 제한될 때 소위 권력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때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함께. 그런데 지금은 권력에 의한 언론 자유 치면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언론 자유 왜곡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지금 쌍두반차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검찰 기자단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출입처 문제죠. 언론개혁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검찰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사실은 검찰과 많이 다투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일 큰 피해자 중에 하나죠. 지금 재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저는 그 기소당한 게 진짜 황당 무기합니다. 그 생리를 너무 잘 아실 거고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뭐 형님은 실제 정신질환이 있었고요. 좀 공무원들한테 폭력 행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치료를 해야 돼요. 시장 형님인가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내가 시장 형님인데 그러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욕하고 이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좀 진단을 해보자고 하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멀쩡한 형님을 강대로 병진평으로 입원시키려고 그랬다고 몰아가지고 제가 2012년부터 고생을 했는데 제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감안하도 없겠어요. 그때도 몇 번씩 수사했거든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압수수색당하고 감사당하고 조사당하고 했는데 제가 검찰에 이걸 직권남용으로 기소됐잖아요. 법에 있는 걸 하려다가 말았다는 이유로 저는 직무유기로 기소했으면 형님 봐줬지 사실은 시끄럽다고 저는 그거 받아들였을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해야 될 일을 하다 말았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니까 황당우기하죠.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제가 무죄라고 하는 증거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증거를 다 숨겼어요. 저희가 조사하는데 요구하니까 안 주었지 않습니까? 1심 판결, 심리 마지막 날 겨우 구해서 재판부에 냈어요. 안 주어가지고. 그걸 안 줄 수도 있나요? 재판부에? 결국 안 주어가지고 재판부가 강제로 내라고 명령해서 시간 질질 끌다 결국 마지막 날 냈다니까요.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직적적 자료. 형님이 얘기한 것. 약 먹었다. 이걸 어떻게 숨깁니까? 사실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당했는데 제가 말하기 뭐 하겠어요? 경찰도 사실 마찬가지죠. 경찰은 안 그럽니까? 이것도 민주적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한 사람의 인권을 놓고 한 사람의 운명과 삶을 놓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이거는 정말 중범죄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개인들의 범죄 행위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이라고 봐요. 좋은 용도로 쓰라고 부여된 권한을 나쁜 용도로 쓴 거잖아요. 공익의 대변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도둑놈 지키라는 경비원하고 도둑이 짜고 물건을 훔치면 도둑보다 경비원이 더 책임이 큰 거죠. 왜냐하면 도둑은 원래 도둑인데 경비원은 그거 지키라고 물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훔쳐서 그랬으면 더 나쁜 짓인데 의외로 우리 사회는 도둑을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관용이죠. 관대함. 저 정도 먹을 수도 있지. 고위 관료들이 뇌물을 1억 2억 먹어도 그 정도 가지고 사실은 신경 1, 20년씩 보내야죠. 신발을 한짝 훔친 절도 보면 한 10년씩 보호감호 보내면서 예를 들면 몇백억씩 수천 명 소비자들한테 PAP는 주가 조작 아니면 펀드 사기 이런 거 사실은 가면 대기 집행유예 밖에는 몇 년 사고 나오거든요. 나오면 훔치고 뺏고 한 돈 수백억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요. 죄질하고 고사 지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덮어주면서 뭘 챙기고 기소하면서 명예를 챙기고 덮어주면서 돈을 챙긴다든가 그런 얘기가 좀 들어봤는데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엄청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채널A 사건은 좀 보셨습니까? 저는 자세히 안 봤어요. 자세히 안 보셨고? 오늘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SNS 소통도 끊임없이 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전방위로 뛰고 계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선 이후에 나오셔서 정치 이야기도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면 할 얘기가 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셔서 고정까지는 열심히 도정하고요. 자세히 안해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화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존재냐.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럴 때는 사실 평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여당, 여당 가리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는데 역시 중심은 행정에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이 더 크다. 모두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 더 큰 거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 영역의 것이고 선거할 때까지는 그렇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사에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또는 모두를 대표해야 되니까요. 저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최경영의 이슈오도덕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재미있게 되면 좋겠네요.